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이킹을 해볼건데요 원래는 남동생이 와서 촬영하는 걸 좀 도와준다 그랬는데 얘놈이 갑자기 또 약속이 생겨가지고 제가 혼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베이킹하면서 과연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오늘 베이킹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정말 오랜만에 이 앞치마를 입어볼 거예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앞치마를 많이 입고 했었는데 이거 오랜만에 살려고 하니까 모르겠네 이사 찜을 이사 온 지 2년이 됐는데 아직 다 못 풀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음 이사 갈 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어때요? 오늘 저의 베이킹을 하게 될 부엌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리대가 너무 작아서 테이블을 활용해서 거기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에어프라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오븐을 사용해 볼게요 집에서 마샬 큰 거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나중에 여행 갈 때 가져가려고 이렇게 구매했는데 진짜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늘 사실 크리스마스거든요 크리스마스라서 노래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저 에피데믹 사운드에서 서울에 써볼게요 제 최애 어플입니다 캐롤과 함께 베이킹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두 가지를 만들 건데요 파블로바랑 레몬머렌 타르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타르트 틀 저는 쿠팡으로 이 타르트 틀을 로켓 배송으로 받았고요 이렇게 시켰어요 어제 저녁에 깨끗이 씻어놓고 잤습니다 다이제 사왔고요 앵커버터 귀찮으니까 믹서기에 놓고 돌릴 거예요 믹서기에 놓고 돌릴 거라서 아침에 제가 믹서기로 건강주스 만들어가지고 물기가 좀 있어서 닦을게요 귀엽습니다 여기다가 다이제를 다이제 진짜 오랜만이에요 12개 12개 13개 넣을게요 13개 넣어주고 이거를 닫아서 마이크가 지금까지 뒤로 가 있었네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하지 13개를 넣어주고 이거를 닫아주세요 자, 이 볼에다가 버터, 녹인 버터랑 비스켓을 섞어줬어요 그럼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잘 섞이거든요 냄새가 진짜 좋아요 너무 맛있겠다 틀에다 넣고 냉동실에다가 해도 되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잘 포사져서 제가 계란을 하나 넣어서 오븐에다가 살짝만 돌릴게요 계란 노른자만 썰게요 계란 노른자만 썰게요 어차피 이따가 머랭 칠 때 흰 자가 필요해서 노른자 하나만 이렇게 놓고 저도 사실 레시피를 제 멋대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느정도 이렇게 잘 섞었거든요 조금 아까보다는 덩어리진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이 판에다가 한번 넣고 쭉 펴서 오븐에다 살짝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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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요 노른자 4개 그리고 계란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충 녹았죠?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버터 넣으면 녹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식혀볼게요 맛은 아주 좋아요 제가 이렇게 살짝 아 너무 맛있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배고파서 배에서 호르륵 조리 나요 잠시만요 조금만 이렇게 자 이렇게 파이가 냄새 너무 좋고요 단단하게 아주 잘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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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제 냉장고에다가 굳혀줄게요 네 저희 집 냉장고가 이렇게 꽉 차있어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 빼고 잠깐만 굳힐거니까 체리 제가 또 체리에 좋아해가지고 그대로 짠 짜잔 akin 일단 밧데리를 충전했으니까 어느새 해가 넘어갔어요 이제 파블로바 빨리 만들어볼게요 뜨끈이 씻었어요 자 뜨끈이 씻었어요 좋아요 레몬즙 옥수수 전분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거에요 이름을 까먹었네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냉장고에서 이제 타르트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아까 남은걸로 올린 다음에 토치로 좀 하고 그거 할거에요 그 데코 단어가 기억이 잘 안나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많은 양이 있을까요 그리고 토치로 오늘의 하루에 마지막으로 글쎄 이 녀석 내 녀석 우리 다이어트 우리 다이어트 우리 다이어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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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저의 2022년 크리스마스는 베이킹을 하다가 끝났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혼자 시간가는지 몰랐어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더 맛있어서 저는 조금 티와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더라고요 아침에 주스 마신 거 말고는 그래서 이따가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들어와서 디저트로 나머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안녕 금방 또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